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본자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제철 안주를 알려드리는 애주가티비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계속적으로 제가 4월, 5월에 제철 안주 해산물들 리뷰하고 있는데요 실치회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거는 진짜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완전한 제철 지금 먹으면 제일 맛있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본자라고 볼 수 있죠 자랑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세상에 널리 알렸던 참피디 미더덕회입니다 손질 미더덕이고요 안에 이렇게 똥 같은 거 싹 제거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이렇게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웅진수협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업체에서 구매한 쭈꾸미입니다 쭈꾸미가 엄청 신선해요 오늘은 이거 두 개를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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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썸네일 자 이렇게 됐어 오랜만에 먹는데 가격이 예전에 보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만 원씩 올라가지고 300g에 28,900원 주고 구매했고요 쭈꾸미도 1kg에 알이 한 50% 차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3만 900원에 구매했어요 자 일단 오늘은 미더덕회는 제가 그동안에 엄청 많이 먹었지만은 형 미더덕의 70%는 마산, 진동, 창원이야 거기서 한번 제발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차이가 있을까? 저는 늘 통영 쪽에서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본고장이더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본고장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진동 미더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기가 되게 특이점이 미더덕 마을이 있어요 이 정도로 축제까지 할 정도로 진짜 찐 미더덕 대표 생산지더라고요 70%까지 나오는 요 쭈꾸미는 여기다 데치고 삶아서도 먹고 신선한 것만 먹을 수 있는 다리를 또 회로도 한번 먹어보고요 요거 끓인 육수로다가 미더덕 좀 넣고 쭈꾸미 넣고 여기다가 된장 좀 풀어가지고 술국 만들어서 또 싸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쭈꾸미를 좀 넣어볼게요 쭈꾸미가 오 좋아좋아 이거를 여기다 데쳐보겠습니다 다리는 제가 원래는 아이고 목소리가 뭐야 원래는 쭈꾸미를 회로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촬영가가지고 쭈꾸미를 사다가 이거를 신선한 거를 회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저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삶아서 드세요 저만 먹어볼게요 탁 계속 먹자마자 바로 술이 땡깁니다 요거는 그냥 낙지보다 좀 더 쫀쫀하면서 달달한 맛 똑같고 신선하면 비린내도 없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오늘 먹을 술은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친한 동생이 형님 이 술은 안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오늘 받았는데요 대봉제 1779라는 술이래요 와 금빛이에요 금빛 300병씩만 또 한정 판매를 한대요 한 달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경주 교촌도가라는 데서 그 생산을 하는데 큰 뜻을 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최부자집 대대로 며느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집안 술이래요 16도고 800ml고 가격 보니까 8만원에서 9만원 10만원 좀 안쪽인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산미 있죠 그 산미가 바로 나는데 와 자 한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일단 쌉싸람도 있고 달달함도 있고 단맛이 들척지근하지 않으면서 쓴맛으로 싹 정리하는데 끝에는 산미가 가볍게 올라오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해산물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이 머리랑 쭈꾸미 삶을 때 머리가 잘 안 익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잘라주세요 머리가 다 익을 때까지 몸통을 익히면 맛이 없어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쭈꾸미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머리랑 어느 정도 되면 분리를 해주세요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름장으로 쭈꾸미 회 너무 맛있다 자 일단 미더덕회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진동미더덕은 처음 먹어봐요 진동미더덕이라 그러니 손이 약간 떨리면서 진동이 와요 이렇게 향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잡내도 없고 일단 육질이 좀 단단해 껍질 같은 경우는 질기다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씹어서 삼킬 수 있어요 와 이거 제가 지금까지 먹은 미더덕회 중에 1등입니다 미더덕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맛이냐면 해삼 내장 플러스 그 다음에 멍게향 그게 한 두 배 정도 나는 굉장히 진한 풍미가 나는데 모르시는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린내라고 하시고요 우리 같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상의 향이 난다 쭈꾸미 다리는 건지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 이렇게 먹는다고?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쭈꾸미 엄청 야들야들하죠 통마늘 있잖아요 쭈꾸미 있잖아 잘 보세요 소장에 이렇게 찍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올리세요 이거 그대로 3만 원의 행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입에 드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말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주랑 한 잔 드셔보세요 와 올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와 여기 지금 이제 쭈꾸미 대가리 건지겠습니다 이 대가리가 또 이거 하나에 한 잔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먹물이랑 내장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육수가 완성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집에 멸치 육수나 뭐 이런 코인 육수 요즘에 많잖아요 이런 거 아무거나 넣어 이거 디포리 육수입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된장을 하나 넣습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나리를 넣습니다 미나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단 다 넣어버리시고 파하고 고추 넣세요 그 다음에 간장 한 두 개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킥 들어갑니다 아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조미료죠 왜 마지막에 넣냐면 금방 빠져 이렇게 넣고 이제 불 줄이세요 샤부샤부 자 바로 킥 들어갑니다 수제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하고 이건 몰랐지 자 이거 끓는 동안에 이제 대가리가 식었기 때문에 대가리랑 한 잔 먹으면 돼 잠 잠 잠 머리에 알 얼마 차 있는지 우리 잘라보자 50% 차 있나 안 차 있나 응 없어 만져보면은 단단하면은 밥이 차 있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먹으면 돼요 밥 먹어야지 밥 이거 밥이죠 밥 이게 궁극이 한 입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자 먹겠습니다 수제비부터 자 이렇게 장모님 표 겉절이랑 장모님 표 겉절이랑 혀 자 오늘은 제철을 맞이해가지고 4월, 5월에 가장 맛있는 쭈꾸미 미더덕회 먹어봤는데요 저 진짜 미더덕회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맛있었어요 클라스 인정합니다 그리고 쭈꾸미는 무조건 온라인에서는 신선한 데 시키면 돼요 어디서 시키셔도 되고 가격 잘 보셔가지고 오늘 제가 먹었던 것처럼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이나 제철의 산물들, 구독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지금 인삼주를 땄는데 인삼주의 향이 미더덕의 향을 불렀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한잔 하겠습니다 와 향에 취한다는 말이 이런 맛이구나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